자 우리 14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공통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일단 있게 느껴지는 문제였을 거고요 자 요게 만약에 주관식 뭐 22번이어도 일단 충분히 손색이 없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같이 확인 한번 합시다 자 두 개 양수 P랑 Q라고 일단 되어 있으니 숫자 조건 일단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냥 일반적인 3차 함수를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수 전체 집합식 연속인 함수 G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P랑 Q를 구하자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가범부터 일단 같이 한번 보면서 일단 갑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일단 연속이야 자 그랬을 때 요 식을 보고 이거 식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자는 좀 이상한 친구라는 걸 일단 바로 일단 느껴질 것이고 P랑 Q를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 P랑 Q가 요게 X 마이너스 P가 있고 여기 일단 Q 이렇게 있다 있으니 아 뭔가 평행이동과 일단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당연히 일단 드셔야 되고 자 이 문제는 이 식을 4차 함수로 그냥 쓰면 망하는 거고 자 식을 좀 나름 조작할 수 있어야 돼서 X, X에서 절대값 X를 밖으로 빼낼 수 있어야 되겠죠 고 1 수학이야 자 그냥 빼봅시다 절대값 X를 바로 뺐어요 괜찮아 자 그래서 여전히 절대값의 F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자 얘는 Q다 요렇게 일단 써질 거니까 평행이동된 3차 함수랑 이 절대값 함수 사이에 관계를 일단 보자 요렇게 일단 나오시겠지 자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제 나번을 보니까 진행 연속이긴 한데 미분간하지 않은 실수 A 개수가 1개라고 일단 주어진 것은 자 얘는 첨점이 1개다 요렇게 일단 해석이 되겠죠 자 말 그대로 첨점이 1개야 자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어 이 식을 일단 어떻게 일단 받아들일까 해서 자 결국 이 함수가 평행이동 될 거니까 얘는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뭔가 일단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아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일단 해보면 되시고 자 요거 일단 볼게요 얘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뭔가 나누고 싶죠 GX를 일단 만들어서 상태를 파악해야 되니까 자 먼저 요 전제를 깔게요 X가 0이 아닐 대로 전제를 까시고 자 그렇다고 치면 GX는 이제 X로 나눠도 일단 괜찮으니까 X분의 절대값의 X 해두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절대값의 F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Q다 요기까지 일단은 잘 가시겠지 지금 절대값 때문에 그냥 이러시면 되거든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눴을 때 자 식 한번 써보자 GX는요 얘는 X분의 X니까 그냥 1이 되겠지 자 그럼 남는 것이 절대값의 F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Q다 요렇게 일단 써지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X분의 절대값일 수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F에 X 마이너스 P 더하기 Q다 요렇게 일단은 가시겠죠 자 구간에 따라 일단 정의를 함수가 일단 등장을 한 거야 자 그렇다고 치면 자 이거 좀 심플하게 일단 보자 저 GX라는 것은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에서 전반적으로 부호만 일단은 반대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할 거 식이 복잡하면 뭐 하시면 될까 치환하시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이 안쪽에 있는 것을 그냥 제가 H에 X라고 일단 잠깐 치환할게요 자 그렇다고 치면 오른쪽에서는 절대값의 H에 X가 되시고 자 왼쪽에서는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H에 X다 요렇게 일단 되시는데 자 얘는 어차피 연속이 되셔야 되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일단 똑같아야 돼 자 일단은 연속 조건 일단 볼게요 연속을 써주면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H에 0 자 얘랑 절대값 H에 0에서 같으셔야 되니까 결국 H에 0이 뭐가 될까? 그냥 0이다 요렇게 일단 결론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절대값은 어차피 0 이상이지 만약에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야 근데 끊기지 않으려고 치면 중간에 탁 뭐가 있어야 될까? 0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얘가 0이면 애도 0이니까 중간에 0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럼 결국에 요 상태에서 G에 0이라는 것도 그냥 0이다라는 것을 바로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연결 좀 맞춰지셔야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함수를 어떻게 일단 다룰까 해서 H라는 것이 저 3차 함수를 무슨 이동시킨 걸까? 평이동시킨 건데 그림을 그려놓고 막 평이동시키지 마시고요 차라리 뭐가 나올까? 그냥 축을 이동시킨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? 하면서 자 이런 그림을 좀 잠깐 그려볼게 뭐 미분에서 일단 극대극소 다 잡아주시면 자 계산했다고 치고 잠깐 볼게요 얘가 요렇게 일단 극대극소 나올 것이고 자 극대는 마이너스 1에서 나오고 자 극소는 자 얘는 3에서 일단 나오게 돼 근데 어차피 요 점이 3, 마이너스 39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7이다 요렇게 일단 되니까 얘를 막 P랑 Q만큼 이따 이동시키려고 하면 1이 일단 커지는 거야 자 그러지 말고 저는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함수가 요렇게 있다 있고 얘가 평이 이동된 상태라고 그냥 생각을 하자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어차피 0, 0을 지나가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점을 제가 0, 0이다 라고 둔다고 치면요 이동된 상태에서 얘가 X축이 될 거고 자 얘가 Y축이 이렇게 일단 될 건데 그럼 내가 지금 사실 그린 거는 그냥 HX만 그린 거잖아 그럼 G에 대해서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자 0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자 얘가 절대값의 HX니까 그대로 일단 두시고 자 그 다음에 0의 왼쪽에서는 절대값 그래프를 또다시 다 음수로 만들면 되니까 그냥 밑으로 일단은 꺾어서 접으시면 되는 거라서 얘는 요렇게 일단 가고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일단 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의외로 뭐가 가능할까요? 미분이 가능하겠죠? 자 얘는 미분 가능이야 근데 문제는 요 점하고 요 점이 결국 첨점이 되시니까 나본 조건에 유배가 돼서 얘는 첨점이 자 두 개라서 얘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봅시다 사실 그러면 이 삼차함수가 이렇게 일단 가서 이동된 상태에서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일단 Y축이 있어서 얘가 원점이라고 둔다고 하면 얘는 여전히 얘가 지금 이렇게 일단 될 거고 얘는 뭐 지금 접어 올릴 게 없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이렇게 일단은 가서 자 얘는 첨점이 0개야 자 그래서 무슨 조건에 유배가 될까? 나본 조건에 유배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다른 데는 왜 안 볼까요? 뭐 하나만 좀 잠깐 봐줄게 삼차함수 요렇게 있다고 치고 우리 아까 얘 원점도 쓰니까 만약에 요 정도로 원점으로 둔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X축, Y축이 있다고 치고 자 접을게요 이렇게 접어서 얘 생기고 얘는 내려가니까 그대로 상관없지 근데 문제는 얘 있고 이렇게 일단 되면서 요 점하고 요 점에서 자 얘는 첨점이 몇 개일까? 두 개가 되겠지 이거 역시 첨점이 두 개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딱 세 가지 케이스로 그린 이 모든 경우가 다 일반적인 경우니까 가장 특수할 때는 뭐를 보시면 될까? 접할 때를 보시면 되고 그 접할 때의 그 접점 자체가 원점인 경우를 보시면 되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만 일단 남겠죠 자 먼저 안 되는 거 제가 먼저 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삼차함수가 이렇게 일단 그려지고 자 나는 평행이동 된 상태를 일단 보는 거야 지금 아까 봤던 얘 있죠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다 요렇게 일단 되는 것을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런다고 치면 자 요거 일단 잠깐 볼게 얘는 요게 0,0이니까 접어올린다고 치면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일단 나오시니까 요기가 첨점이 되지 괜찮죠? 자 그리고 얘는 어차피 지금 그대로 일단 있으니까 요 미분가 0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얘는 첨점이 아니니까 여기서 일단 미분이 자 안 되는 곳이 딱 한 개밖에 없어서 문제 조건에 맞아요 자 두 번째 하나 좀 더 그릴게요 두 번째 삼차함수가 이렇게 일단 있었어 그러면 요기가 지금 무슨 점일 수도 있을까? 원점일 수도 있겠지 자 얘가 X축이 요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0,0 요렇게 일단 두시고 자 똑같이 일단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일단 잘 있으시고 얘는 그대로 있으신데 얘가 접혀 가면서 이렇게 일단 가면서 자 얘는 요렇게 일단 가니까 얘는 첨점이 아니고 얘가 첨점이야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다 되지 않을 거거든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자 왜 그런지 일단 보시면 자 해봐봐 내가 이 점을 원점이라고 둔 건데 원래 얘가 극대였어 근데 그 원래 함수에서 얘가 원래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7이죠 그럼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7 0,0이 되려고 치면 자 얘는 1하고 자 얼마만큼? 7만큼 이동시키면 되니까 얘가 양수가 돼서 이게 먼저 맞는 케이스고 자 정답은 일단은 P가 1이고 Q가 7이니까 8이 되겠지 자 그럼 얘는요 얘 봐봐 원래 지금 이 점이 원래 함수에서는 내가 아까 좌표 구했지 3, 마이너스 39다 요렇게 일단 되잖아 자 그러면 3, 마이너스 39에서 얘를 0으로 보내려고 치면 마이너스 3, 39만큼 이동시켜야 되니까 얘가 음수가 돼서 얘는 조건에 의배돼서 땡 탈락이다 요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되는 경우는 이 첫 번째 경우가 되고 P랑 Q가 결정이 되니까 정답이 3번인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래저래 일단 해석이 만만치는 않았으나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흔하게 일단 보는 스타일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조건들 일단 잘 나누시고 그래프 위주로 일단 생각해 봤다는 거에요 처음부터 4차는 막 쓰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얘가 일단 경험이야 식을 이렇게 쪼개서 각각 분리해서 일단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나쁘지 않겠죠 자 정리함은 다음은 3번이고 자 우리 22번 문제가 주관식 마지막 킬러 문제가 되고 자 이래저래 좀 따질 게 있긴 하나 뭐 여러분 이제 예상한 난이도가 뭔지 모르겠으나 또 막 무지막지하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얘기 많이 하거든 자 여기 잠깐 보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일단 있어요 그쵸?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알파라는 것을 제가 그냥 변곡점이라 잠깐 일단 둬볼게 자 너무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그냥 일단 바로 갑시다 자 어떤 직선 또는 뭐 상수가 있어 자 그냥 실근들만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일단은 가서 자 요점하고 요점하고 요점에서 자 얘는 뭐 근들 또는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세 근들의 합은요 자 얘는 3 곱하기 변곡점이니까 3알파다 이렇게 일단 바로 쓸 수가 있지 자 조금 독특한 상황을 본다고 치면 만약에 얘처럼 이렇게 가서 뭐 할 수도 있을까 접할 수도 있죠 접할 때는 얘 중근이니까 얘를 두 개를 쓰시고 얘를 딱 한 개를 쓰시면 이거 이거 이렇게 일단 더하면 합은 무조건 몇 알파로 일정할까 3알파로 일정하다 자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뭐 허근을 가질 때는 주저히 아예 일단 신경을 쓰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럼 뭐 심지어 이럴 수도 있거든 만약에 축이 이렇게 있다 있다고 치면 요점하고 요점하고 요점의 좌표함 역시 그냥 불변 양으로써 3알파로 계속해서 일정할 거라는 것을 너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더 부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알고 일단 쓰는 거야 자 식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지점들이 되신다는 거지 자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자 문제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삼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데 네 마지막 구하는 게 f의 0값이니까 결국 자 뭐 하셔야 될까 식을 결정을 하셔야 만 하니까 어 그럼 생각나는 거 아무래도 좀 킬러 문제니까 당연히 일단 나눠 보셔야 되겠죠 식을 바로 쓸 수 없으니까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두 가지를 당연히 일단 보편적으로 나눠서 일단 생각하셔야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번함 봅시다 방정식 fx는 0이니까 3차 방정식이야 자 뭐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3차 방정식은 못해도 근이 한 개 이상일 거라는 거고 그럼 얘가 실근이 두 개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단 쓸게요 통과하는 실근 한 개랑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되면 될까요 중근이 되시면 된다 요 정도까지 일단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건 결국 그래프가 축에 뭐 한다 접한다가 되시겠지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접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뭐 합성함수 나왔지만 얘는 굳이 그럴 거 없이 그냥 풀어내시면 되니까 식을 처음부터 쓰지 않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파악을 먼저 할게요 그림을 그려놓고 자 이런 막판에 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식을 쓰고 개를 통해서 그림을 일단 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 상태를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우리 첫 번째 일단 보자 자 뭐 안 되는 것을 확인했겠지만 제가 일단 해드릴게요 최고차인 개수가 양수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축에 딱 접하는 상태를 일단 그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일단 가실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그냥 자 이렇게 일단 접해서 가실 수도 있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수도 있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그리면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태로는 지금 가번을 일단 만족이 될 거야 자 그리고 나번을 볼 때 뭐 합성 직접 하거나 뭐 역추학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어차피 이 안쪽에 있는 얘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되시면 되니까 방정식 입장에 또다시 fx라는 것이 x-알파 또는 x-베타 이렇게 일단 되시면 되는데 여전히 3차 방식 몇 개일까요? 두 개가 되겠죠 3차 함수 그래프랑 이 기울기가 1인 직선 두 개와의 교점 개수가 몇 개로 맞춰져야 돼? 세 개로 맞춰져야 되겠지 자 좀 특이한 점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45도랑 관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 이 직선은 알파, 0 지나가고 베타, 0 이렇게 일단 지나가시니까 자 이제 그림에서 일단 해결합시다 그럼 나는 이제 요거부터 일단 해볼게요 요 점을 지나가는데 나름 또 이제 스스로 막 엄밀한 생각하면서 이게 뭐 접할 때 지나갈 때 이렇게 나누면 바보예요 자 이게 애매하다 치면 얘를 먼저 보는 게 맞거든 그럼 내가 x-베타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여기서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럼 요 점을 지나가면서 뚫고 지나가는데 근이 두 개만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뭐 그림을 연장해서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일단은 가서 자 또다시 일단 지나갈 거니까 여기서 일단 세 개가 나와 그런데 얘도 여전히 뭐 지나가건 접하건 간에 무조건 한 개 이상이 나오실 거니까 두 개 더하면 근들은 네 개 이상이 돼서 자 이 나번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얘는 근이 자 네 개 이상이야 자 그래서 일단 맞지가 않겠지 자 그렇다고 치면 얘도 일단 거의 비슷한 내용 쓰거든 자 보세요 요 점 지나가면서 이렇게 일단 가면 여기서 일단 세 개가 나오시고 얘는 뭐 접할 수도 있고 뭐 통과할 수도 있으면 어쨌거나 절대 세 개가 될 수가 없으니 이거 역시 근이 네 개 이상이라서 자 이래저래 일단 안 된다 그럼 더 볼 것도 없죠 이 조건 아예 볼 것도 없이 그냥 자 나번에서 일단 걸러지고 최고차는 기술은 절대 양수일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럼 남은 거 뭐가 되겠어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일단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야 자 여기에서 제가 안 되는 걸 먼저 일단 하나 좀 봐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럴 수 있어 아까처럼 접하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가서 자 요렇게 일단 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거 하나 그릴게요 얘가 자 접하자 요렇게 일단 하자 통과하고 요렇게 일단 접할 수도 있어 자 똑같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고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요렇게 일단 되고 어 이게 일단 보자마자 안 돼서 이거부터 일단 지적을 할게요 자 보세요 얘는 이제 뭐가 말이 안 되냐 이 함수 값들을 보시면 얘가 f1이 4가 되고 그 다음 f'1이 1이 되거든 근데 지금 함수 전체에서 얘를 봤을 때 함수 값이 양수인 부분은 얘밖에 없어요 그쵸? 자 그렇다고 치면 어딘가에 1,4라는 점을 반드시 일단 실존하셔야 되는데 요기서는 미분 개수가 싹 다 무슨 수가 될까? 음수가 되니까 자 얘는 f'1이 아예 1일 수도 없을 거고 뭐 또다시 얘는 아예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얘는 이런 이유로 말이 안 되니까 얘는 나가신다는 것이겠죠 자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뭐 가능한 경우는 얘잖아 근데 여기서 네가 생각한 그 경우가 답이 되는 거지 이게 되나 안 되나 일단 다 또 따지셔야 되니까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기울게 1인 직선 그리면 요기서 일단 실근이 몇 개일까? 1개야 그쵸? 자 그러면 여기서 1개가 맞춰진다는 것은 나머지에서 몇 개가 맞춰져야 돼? 2개가 맞춰져야 되고 2개가 또다시 나오려고 치면 결국 얘는 저 직선과 뭐 하셔야 될까? 접할 수밖에 없으시다는 거고 요기서 어차피 미분 개수가 0인 상태니까 그냥 이제 평행하다고 생각할게요 요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일단 가고 자 뭐 얘를 보정하면 이렇게 가는 상태가 되시면 얘 하나 나오고 2개 나오고 요렇게가 접하니까 3개가 토탈 다 나올 수밖에 없겠지 하고 요기에서 일단 별 문제 없이 갔을 거야 자 내가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릴게 이 그림 좀 크게 그려서 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일단 접하시고 자 여기서 변곡점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일단은 가서 알파베타를 만들었어 자 이건 이제 안 그릴게요 자 접선만 그냥 그릴게 요기서 이렇게 가는 접선에서 기울기가 1인 상태가 되고 얘가 x-알파다라고 두자 자 이게 일단 답이 되는 상황이 맞긴 하지만 자 좀 따질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했었냐면은 얘가 어차피 직선 위의점이고 자 기울기가 1인 상태니까 아 얘가 1,4다에서 자 얘는 이렇게 일단은 딱 떨궜을 때 직각 이등변사각형 나올 거니까 뭐 상황이 맞죠 한번 봅시다 f1이 4인 거고 요기서 미분 개수가 1이고 그 f'0이 이제 1보다 큰 거 아닌가는 계산을 해보면 아는 거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 뭘 따졌어야 되냐면은 얘가 이럴 수도 있거든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비교라는 거야 얘가 이렇게 접하시고 변곡점 나오고 이렇게 일단 들어가셨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점이 자 얘는 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변곡점에 대해서 또 뭐일 수도 있을까 대칭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치면 뭐 여전히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다 이렇게 일단 갔을 때 우리 아까 그랬던 이거에서 얘가 이렇게 일단 가시고 자 요점이 그냥 뭐일 수도 있을까 1,4일 가능성도 사실 있다는 거야 얘가 1,4야 근데 이건 이제 뭐가 말이 안 되냐 이거는 이제 요거에서 일단 나가게 되거든요 f'0이 절대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 보자 1과 0의 강의에서 0이 일단 1보다 더 작죠 그럼 여기서 미분 개수 계속 음수고 0이고 자 얘는 양수가 되긴 하지만 요기에서 미분 개수가 1이니까 요기서 미분 개수가 다 뭐가 되겠어?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f'0이 1보다 크다 이게 모순이 되니까 얘는 그냥 나가게 되고 안 된다 이걸로 일단 결론이 나시겠죠 자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답을 일단 써야 돼 그럼 이제 답을 일단 잡아볼게요 알파 접하고 베타 일단 지나가고 최고창기수 일단 구하시면 되니까 값들을 일단 최대한 일단 구해내는 게 빨라 그럼 요기서 막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도 이 얘기 했었잖아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특수각인 45도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위에 점에서 얘가 1,4라는 거 알았어요 수선의 발을 딱 떨궈주면 얘가 4가 되시고 얘도 4가 당연히 일단 되신다는 것은 이 점의 좌표가 1,0이다 요렇게 일단 되니까 자 얘는 4를 빼준다고 치면 얘는 뭐가 될까요?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3,0에서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3인 거 알았어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 베타를 구할 때 복잡하게 절대 구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변곡점은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까 불변 양을 활용해서 3 곱하기 변곡점은 자 그냥 모든 근들의 뭐랑 똑같다 합과 똑같다 얘를 활용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3인 거 알았고 얘가 베타 요렇게 일단 나오시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베타 자 이걸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값이 얘랑 중근에서 이렇게 일단 나오면 되겠지 자 그렇다고 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요렇게 일단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얘랑 얘가 똑같이 맞춰져 지금 베타가 5가 되는 게 맞을 거라서 식이 일단 써지는 거야 자 일단 이게 5야 자 그럼 뭐 변곡점 구하는 것도 1도 아니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근데 뭐 식을 쓸 땐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겠지 자 그럼 내가 식을 좀 맞춰 써볼게요 fx는 최고점에서 모르니까 p라고 일단 두자 그리고 어차피 알파란 베타 구했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5다 요렇게 일단 쓰시면 되고 f0값 구하려고 치면 너는 뭐만 알면 될까 p값만 구하시면 되니까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p값 구하려고 치면 안 쓴 거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f1이 얼마? 4가 되니까 x랑 1을 넣읍시다 4가 되시고요 p에다가 자 얘는 16에다가 자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자 얘는 1을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4죠 자 p값이 결국 마이너스 16분의 1 요렇게 일단 되시니까 식이 완성이 되고 f의 0은 그냥 너야지 뭐 마이너스 16분의 1에다가 자 9에다가 5 요렇게 일단 돼서 마이너스 16분의 45다 요렇게 일단 될 수밖에 요게 잠깐만 마이너스 요렇게 돼서 이렇게 일단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16분의 45가 되시고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으니 자 두 개 더해 주시면 정답이 6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괜찮을 거 같아 자 그러면 그 제가 뉴런을 때 3 곱하기 변곡점 아 얘기하면 이거 뭐 언제 쓰잖아 그치 좌표 알았는데 최고야 자 그대로 알고 쓰시면 되고 자 이 정도 해결은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일단 걸은 거야 얘 여기서 안 되니까 여기서 일단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일단 아예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래서 계산해서 넣어보시면 당연히 f'0 역시 1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되지만 네가 또 해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괜찮을 거 같아 케이스 나누시고 이 정도로 20분 나오면 시험장 해볼 만할 거 같아 자 그렇게 일단 생각합시다 아 아마 alors 아 마지막으로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